안녕하세요. 뉴기다리쌤 입니다. 이번주에 한국에서 굉장한 이슈를 끌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는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다음에 유튜브에서 전국노래자랑 미쳤어 라는 단어를 한번 쳐 보십시오. 요즘에 한국에서 지난주부터 이번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전국노래자랑에 나오셔서 77세인 노인분께서 젊은 아이들 그룹의 노래를 춤을 추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굉장히 핫 이슈를 끌고 있는 이유는 두가지인데 코믹스럽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의 부분은 노인이라는 이슈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그분의 열정, 그분의 모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내용을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결혼을 안하신 싱글이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열정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하고 다른 여러가지 점들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한국보다는 장기적인 계획과 계획성 있는 삶을 좀 더디 가져도 삶에 불편함이 없다는 점 그 점이 아닐까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노인의 고령화라든지 은퇴 은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퇴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은퇴를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 키다리쌤은 좀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구요? 은퇴라는 건 개개인 내마다 환경과 경제적인 능력과 건강에 따라서 은퇴시기는 다 다르다고 보는게 제 견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국의 쉐리프로서 경찰관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50세에 은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매일매일 같이 소득에 허덕거리면서 생활비에 힘들어하시는 분은 70세가 돼도 은퇴를 못하는 거겠죠.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돈을 가지시고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신 분은 은퇴라는 게 없을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자 은퇴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뭔지 일단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금융환경입니다. 예전에 10년 이상 전에는 은행과 금융권들의 의자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입금을 시켜놓고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인터리스트만 가지고도 생활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은행에 돈 넣어봐야 소용이 없죠. 이자율 너무 낮으니까요. 또 일하는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생활과 결혼을 하는 시기가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은퇴하는 시간과의 간격이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젊은이들의 일자리와 젊은이들 때문이죠. 직장생활에서 내가 30년을 여지까지 열심히 보내 왔다면 내가 나머지 살아야 될 시간도 30년에서 40년이 됩니다. 은퇴라는 걸 결정했을 때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반평생은 은퇴 후의 시간 동안에 내 시기를 가져야 되는 나만의 은퇴 후의 시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2025년이 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5명당 1명이 노인이 된다고 합니다. 노인의 범주 안에 든다 하려면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62세가 지나가면 연금이 나오고 노인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노인이라는 굴타리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62세가 노인이신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년 동안 직장생활을 알고 내가 열심히 벌어왔는데 은퇴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30년은 노인으로 사시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단어로 노인네 라는 단어로 듣고만 그냥 사시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인구구조 변화에 의해서 소가족화되고 인구가 많지 않은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인구구조에 있어서 남인가요?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인가요? 나 또한 들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족관계의 변화. 점점 핵가족이 되면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자제분들과 내 아이들과는 남이 되죠. 거리상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은 누가 했나요? 부부밖에 없겠죠. 친구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야 되는 구조에 속에서 내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요? 다섯 번째입니다. 나를 미리 생각하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내 가족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내 인생을 들이셨던 그 시간동안 모든 환경이 바뀌면서 그 다음엔 나는 무엇인가요? 돈도 모으지 못하고 젊음은 이미 지나갔고 남은 건 내 몸 하나인데 내 몸이 내 몸이 되나요? 의사의 몸이 되는 거죠. 내 몸이 아니고. 왜? 병원을 계속 가셔야 되는 시간이 되니까요. 여섯 번째입니다. 가족 관계 구성과 내 젊은 20대에서부터 50대 중반 60대까지 열심히 살아오시는 동안에 내 포텐셜, 내 잠재 능력과 내가 하고 싶은 취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몰랐었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자신한테 드러난 나만의 장점. 젊은 20대 때는 모릅니다. 30대 때도 모르죠. 50대, 60대가 되면서 내가 남들보다 가지고 있는 장점, 나만의 장점을 발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발견만 하시고 끝나시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50년, 60년 후에 나머지의 삶을 30년 가까이 사실 수 있는데 내 잠재 능력을 발견하신 다음에 그냥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시고 끝내시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은퇴 계획이 왜 필요한가? 지금 사회 구조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섯 가지의 현상 속에서 그러면 은퇴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기다리 선생님인 제가 심플하게 세 가지로 함축해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경제적 능력이 53.7% 건강이 32.8% 취미가 7% 가족관계가 3.4% 라고 합니다. 은퇴 후에 내가 생각해야 될 고려 대상에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넘버 원을 차지하고 있는 이슈는 뭔가요? 경제력이죠. 자, 오늘 영상에서 은퇴 후의 계획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경제력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으신 분, 내가 50세 60세가 됐는데 은퇴라는 건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렌트비 내기 힘들고 있었던 빚 갚고 몰게지 융자 대출금 갚아 나기가 힘들다. 은퇴는 무슨 은퇴냐? 라고 하시는 분. 그분들의 은퇴의 시기를 나름대로 두시고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은 하나입니다. 뭔가요? 건강입니다. 왜? 건강하셔야 매일매일 목표로 하시는 내용을 사실 수 있는 거고 계획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대출금과 모든 걸 갚아 나가실 수 있는 거고 어느 순간에 갚아 나가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뭔가요? 건강입니다. 내가 당장 먹고 살고 힘들고 경제적인 능력에 다른 이슈는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은퇴라는 내 시기 결정을 해서 건강, 지금까지 운동을 안 하셨으면 운동을 하시는 거고 지금까지 눈 관리 안 하셨으면 눈 관리 하시는 거고 이 관리 안 하셨으면 이 관리를 하시는 계획성 잡으시는 그 은퇴 관리 시작하십시오. 자 두번째 부류의 시입니다. 직장생활 30년 동안에 연금 부어 났고 가족들을 위해서 간단한 몇 가지 보험을 들어 났고 내가 제2의 인생인 은퇴 후의 시간에 생각하시는 분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첫번째 나의 제2의 인생인 취미 나의 잠재력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었던 일들 중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중에서 사회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건 있는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 나갈 수 있는지 여행이 되실 수도 있고 취미 활동이 되실 수도 있고 대인 관계가 되실 수 있고 봉사가 되실 수도 있겠죠 경제적인 능력이 되셔서 안정의 기반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분들 이쪽 부분에 은퇴 계획을 삼아 보십시오. 자 세번째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부자라고 하시는 분 돈이 많은 분 투자금 많이 있고 경제적으로 유동성 있는 자금 많이 가지고 있고 빌딩 가지고 있고 부동산 가지고 있고 내가 자손한테 3대를 물려주고 2대를 물려줘도 충분한 금액을 가지신 분들 무엇으로 은퇴를 생각하셔야 될까요? 그분들한테는 은퇴가 없겠죠. 왜? 일을 안 해도 되는 나이가 이미 지났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세계화에 눈을 돌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계화가 뭐냐고요? 여행도 세계로 다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인 부동산 투자가 있으시다면 세계로 눈을 돌리시고 또한 투자를 해야 될 목적이 있다 그러면 미국 밖을 더 생각하시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키다리쌤 감히 저보다 연배이시고 연장자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건방진 소리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이 세 가지 범주안에 다들 들으실 거라고 봅니다. 건강하시다면 건강을 더 유지하시는 거고 돈이 있으시다면 돈을 더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제2의 인생 모든 사람들한테 이름 석자 긍정적으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이름으로 남으실 수 있는 그러한 분들로 제2의 은퇴생활 계획을 지금 당장 영상을 보신 다음부터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은퇴 결정 뭐 별거 있나요? 내 위치에 맞는 결정하면 은퇴 결정입니다.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게 은퇴 결정이죠.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서 그냥 재미있게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좋으셨으면 이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좋고요. 이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기다리 선생님한테 힘이 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전국노래자랑 미쳤어 할아버지